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커피그라인더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코맥엔틱 커피그라인더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수동커피그라인더로 앤틱한 분위기 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4위는 코맥 전동커피그라인더입니다. 가성비 전동그라인더로 누르면 갈리는 간단한 작동방법이며 실용적입니다. 3위는 브래빌 스마트 커피그라인더입니다. 카페용 커피그라인더요 원두오퍼 넉넉하고 60단계 미세 굵기 조절 가능합니다. 2위는 스타레소 핸드밀 커피그라인더입니다. 완성도 높은 수동그라인더로 11단계 굵기 조절 가능하며 디자인 만족도 높은 제품입니다. 1위는 플로템 무선커피그라인더입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여 캠핑장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